23일 한섬은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섬은 실적 호주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종가는 1250원 오른 36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섬은 52조 최후가는 51200원, 최저가는 3550원입니다. 한섬은 실적 호주를 보이고 있고 향수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섬은 백화점 의료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채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섬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크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섬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4450억원, 영업이익이 517억원, 단기순이익이 3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섬의 최대 주주는 현대홈쇼핑으로 지분 34.64%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최대 주주는 현대크림푸드입니다. 한섬은 외국인의 비중이 28.4%, 소액지주 비중이 32%에 이릅니다. 한섬의 연도별 실적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섬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 3874억원, 영업이익이 1522억원, 단기순이익이 11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초로 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보내요. 아멘